저희가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있거든요. 제가 사실 여자 동작은 잘 모르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구조만 알려줬거든요. 이땐 네가 이런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해야 된다. 이땐 네가 이런 이야기를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팽이가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좀 퍼포먼스가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. 안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안무를 중간중간에 짜야 되는데 전혀 안 짜져 있는 거는 너랑 같이 짜야 되는데 강력하게 몇 군데만 딱딱딱 노는 거지. 하나 둘 셋 뒤에 나서 그 다음 아니 아니야 이렇게 맞아 맞아요.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처음 아니 이게 뭐야 그걸 구사한 데 있어서의 약간 의견 조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워낙 잘하는 친구니까 사실 중간중간에 시청자분들이 거의 못 보셨겠지만 많이 다쳐요. 실제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 기간 안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낸다는 건 정말 기적가도 같은 정도로 집중력도 정말 뛰어난 부분도 있고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워낙 잘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꼭 준비한 후에 이렇게 하면 좋은 시간이야. 여긴 이렇게 하면 안정했다고 생각하고요. 안에서 마찬가지로 해야지. 안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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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짜요 완찬 짜요 완찬 짜요 완찬 와 저는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만큼은 그런 불가능의 벽에 대한 도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